한 번만 느껴보세요. 지금 결혼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. 네, 네. 그런데 이거 진짜. 그러면 어떡하지? 나 죽어버린다. 저번에 한 것 같은데? 아까, 아까 이게 잘못된. 많이 흥분하셨어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나 한 번 가자. 이거 안 되겠다. 우리 집 오늘 뭐 사달란다, 진짜. 난 이 결혼 생활에 지긋지긋하다. 예, 정말 지긋지긋합니다. 아, 지금도. 그런데 이거 진실라는 게 더 이상인데. 그렇죠? 이거. 둘 다. 야, 이 자식. 야, 이 자식. 당신이 잡으러 따위가 아니야. 재경 선생님, 저희 괜히 부르셨어. 우리 그런 식이었어? 당신 지금 마지막 주인공이에요, 지금. 우리가 쇼인도 보고 있어. 16년 때 쇼인도로 사다 보고. 속고 있었어, 속고 있었어. 앤디야, 결혼은 하는 거 아니야?